화산 폭발은 일종의 자연재해로 보일 수도 있지만 자연이 연출하는 보기 드문 장관이기도 해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.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. 영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. 이번 밤에 비하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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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0m 지금 지금 10s 네네네네네러스 기원사로서 기회에 기회에 수상하고 서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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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 meters 떨어진 삶 그것은 놀라운 영향 서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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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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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